아 저 스카이 캐슬에 미쳤어 저만 스카이 캐슬 안봐요 맨날 이거 보여요 저는 두 사이즈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너무 달라 이건 왜 쓸까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노래가 2개가 4번을 pitch 노래가 진짜 제가 한 번 더 잘먹는 못해요 솔직히 말해 되게 신기하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세키지 안 보시면 다 뭔지 아시죠? 뭔지 아시죠?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나루는 클럽 MD예요 다 누굽도 있구요 누굽도 있구요 그 심쇄가 함께 깨져내줘요 저 보신사람 다 알거예요 계속 소리가 들려요 제가 잘 모르는 음악을 원하는 게 정답으로 들었어요 이거 좀 맞은 거 같아요 오, 파, 파 이 조금더, 이 조금더, 이 조금더 이 조금더, 이 조금더, 이 조금더 이 조금더, 이 조금더, 이 조금더 이런 게 이 조금더, 이 조금더 내가 알게하는 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겨울일 텐데 내가 왜 깜빡했을까? 너무 추세요 진짜 너무 너무 추세요 너무 추었어요 아, 진짜 맛있다. 와우, 동영상 너무 좋죠? 동영상 너무 좋죠? 네, 동영상 너무 좋죠. 아, 너무 좋죠? 동영상 너무 좋죠? 너무 좋습니다. 답땡입니다. 제 포토가 안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깔다 없이 올라가서 데려야 할 것 같아요. 요즘에 또 그들이는 소울을 보여요. 저희가 좀 소울하고 피곤한 거예요. 근데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점유입니다. 이제는 지간대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표시가 찍어 넘는다고요?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이번에도 안 봐야겠어요. 미안해요. 저랑 지영이가 춤을 추고 저희가 춤을 추고 다 같이 추고 오늘 리허설도 되게 길게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 애들이 궁금해 어떨지 어떨까? 어떨까요? 믿을게요. 이상이도 괜찮다고 해주세요. 여러분 지켜봐주세요. 아니요. 살짝 부끄러워요. 스포트라이트를 땅 걷는건 처음이어서 조금 떨립니다. 똑같은 춤을 추지만 두 분도 화이팅! 저희가 먼저 등장을 해서 짧게 옆에 인트로를 하는데요 뒤에서 저희가 미리 찍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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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2018년에 생각지도 못한 너무 가분한 사랑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아직 이렇게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게 너무 떨리고 언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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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특진 딱 아멘 아멘 아 말 없었네요 메리야 고마워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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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빈 언니도 못 왔는데 얘기를 못 했었어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이 없지? 뭔가 너무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면 되게 긴장되는데 그래서 오늘 틀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혜빈 언니도 내시고 말 못하고 내시고 말 못하고 메리 분들도 말을 못해 버렸어 제일 중요한 거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세계를 말하자면 너무 중요했어요 혜빈 언니들 사랑해요 그리고 매년에도 감사해요 내년에는 꼭 다같이 저희 완전체로 구성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분이 핫그림 감사해요 서화대 오늘 혜빈 언니랑 내시가 없어서 아쉽지만 또 내시는 정말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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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었고요 또 혜빈 언니 몸 건강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혜빈 언니 없어가지고 저 엄청 떨어가지고 수상 소감도 제대로 말 못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잘했어 완전 귀여웠어 언니들 감사합니다 안녕 메리들 고마워요 안녕 와 이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